관생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살바다라사다야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4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보자 라는 원력에 다들 동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하루 기도는 꼭 동참하십시오 초하루 기도는 꼭 동참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잘 살려면 정초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살려면 아침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잘 살려면 그 부모가 대신해서라도 7세 이전까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시간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 달을 잘 살기 위해서는 초하루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초하루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한 달하고 초하루 기도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시작한 한 달하고는 아마 삶의 빛깔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초하루 기도 안 해도 잘 살더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업이 이미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비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초하루 기도는 꼭 절에 가서 하시면 좋겠고요 본인의 기도,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추건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더욱더 좋게 될 것이고요 설령 전생의 업장으로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기도한 그 에너지가 그 나쁜 부분을 많이 상쇄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수용하면서 이나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초하루 기도는 화음성중 기도입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학스님 화음성중 이렇게 금색창에다 치면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화음성중 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화음성중 기도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평안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화음신장의 무리를 통칭해서 화음성중이라고 말해요 화음신장의 무리를 통칭해서 화음성중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근할 때도 화음성중, 화음성중, 화음성중 그렇게 말합니다 초하루 기도 날 절에 동참해 보셨던 분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화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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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성중 그래서 신장의 무리라 신중 기도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신장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장들의 무리, 신중 기도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리를 말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화음경을 설하실 때 39의 신장이 나타납니다 이 신장들은 정법을 자기가 잘 지키겠다 그리고 정법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들을 다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천왕도 있고요 또 확대하면 팔부신장도 있고 또 화음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39의 신장이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불교가 확대되면서 104의 신장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주를 가진 신장들이 모셔진 곳은 어디냐? 바로 신중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법단 구조는 불단, 상단에 해당하는 불단, 불보살림단이 있고 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신중단이 있습니다 신중단은 불단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라고 말해요 중단 중단 또는 신중단이죠 그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데 그림이 신중탱화라 해서 그림으로 모셔져 있고 그 신중탱화에 대고 조석으로 예보를 드릴 때도 그쪽으로 보고 반야신경을 하고요 또 40월공 시간에도 중단 바로 신중탱화를 보고 또 반야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물론 초하루, 초이틀, 초3일간은 신중작법이라 해서 바로 신중탱화를 보고 본격적으로 신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초이틀, 초3일만큼은 불보살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옆으로 돌아서서 신중에게 기도를 올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의 무리, 신중은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쁜 짓 하고 오르면 안 된다 신장한테 벌받는다, 신중한테 벌받는다 이런 말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열심히 초하루 기도 나가시고 신심이 좋은 분들은 큰 사고를 만났는데도 멀쩡해요 차만 조금 부서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장이 돌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경진 잘하면 신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족 건강, 가정 평안 그런 거 아닙니까? 신중 기도는 거창하게 성부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부처님 전에 우리가 증권하고 부처님 전에 앉아서 참선해서 큰 도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기도 수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가족들 늘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마음 공부도 할 마음이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마음도 있고 그런 거죠 가정이 늘 시끄러우면 뭐가 좋습니까? 바로 이 신중 기도는 큰 기도, 성부를 바라는 기도는 아닙니다만 가족의 건강과 가정 평안을 지키는 그런 기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초하루 기도에는 꼭 좀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저히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제시하는 신중 작법, 신중 기도편을 잘 펴서 집에서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도 신중 기도편이 아마 올려져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기도하시면 좋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나도 힘을 갖춘 그런 존재로서 지금은 미력하나마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힘이 갖추어진다면 나도 신장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부처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부처님 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힘이 있는 다른 신장이 분명히 또 그 불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한테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와울러서 부처님 신장님 저도 우리 부처님 정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초하루 기도에 다니는 그런 불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에 동참하신 공동으로 늘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여러분!